아이고 아... 대정령이예요. 네, 모델이에요. 누구세요? 아, 예... 방청... 여기 이벤트 당첨된... 네, 지금 보면은 총 다섯 분이 오셨습니다. 아, 저번에... 원래 두 명 아닌가요, 두 명? 아니야, 아니야. 원래 다섯 명이었었는데 내가 전화받기로는 또 두 명 온다고 전화를 받았던 거 같은데... 아니야, 두 명인데 사람이 많아서 다섯 명으로 했었거든? 원래 두 명이었죠. 봐봐 끄덕끄덕 하시잖아. 아니야, 두 명이서 다섯 명으로 바뀌었다가 뭐 두 명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얘기가 됐었다고... 그래서 네, 오시게 됐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원래 우리가 오기 전에 이미 인터뷰는 다 하신 분들이야. 근데 우리는 누군지 몰라. 어,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진짜 이번에 신청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아유, 뭐 어떻게 오셨네. 마이크 소리가 나는 건가? 어. 우선 자기소개 해보세요. 아, 예. 잠실에서 온... 이제 곧 군대에 입대하는... 어! 김보성이라고 합니다. 어? 녀석 이름이... 스무 살, 스무 살. 어, 그렇지. 아까 전부터 나랑 계속 눈 마주쳤어. 방청화하는데 살인미소를 띄우더라고요. 또... 아유, 또 잘생긴 친구. 자, 그리고... 아이, 잠깐만. 무슨... 누구 편이야? 태성영... 형... 과학위욕이 안 돼 있냐고! 아, 그렇군. 자, 마이크 받으시고요. 네, 반가워요. 자기소개 간단히. 네, 원수에서 온 이태원이라고 합니다. 이태원? 이태원? 아니, 아니... 이태원 프리덤. 아니, 아니, 작가님이 이름 뽑은 거 같아. 김보성, 이태원. 그러네? 아니면, 이거 닉네임 아니야, 이거? 아무튼, 나이 어떻게 돼요? 예,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고 스무 살이요. 아, 스무 살? 네. 아, 또... 야, 내 방송하는 애 중에 대긍정이라는 데 너 혹시 기억하냐? 노! 아, 있는데? 걔랑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 내가 또 되게 좋아하는 친숙한 동생같이 생겼네. 약간 내과야, 내과. 어, 맞아. 내과. 어, 그러니까. 머독과네, 약간. 누구 편이야, 그쪽은? 마이클, 마이클. 마이클, 마이클. 예, 당연히... 대장량 씨.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너무 한 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 스무살, 스무살입니다. 다 스무살이네, 그러면? 다 스무살이네, 그러면? 다 스무살이야? 작가님이 스무살을 좋아하네. 그러니까! 아, 작가님 정말... 스무살 남자애들 이 푸릇푸릇한 냄새가 그냥 막... 대학 새내기 냄새 맞추니까 좋으시죠? 야, 얘네가 지나가기만 해도 막 싱그러운 향기가 난다고. 맞아, 막 치해. 아까 저기 모여 계셨는데, 시청자분들이. 저 오른쪽에 계속 서 계셔이더라고. 원래 항상 왔다 갔다 하시는데. 구경만 해도 좋은 거야. 그런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누구 편이라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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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 그게 중요해? 괜히 물어봤어, 진짜. 아니야, 아니야. 옆에, 옆에 두 분 있잖아. 네. 내가 물어본 거. 대장량 씨. 네, 감사합니다. 옆으로. 안 봐도 뻔해. 누구 팬인지 알 것 같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8살이요. 뭐야, 고등학생인데? 어, 여고지? 여고생? 그 피투피에서 보던 여고생을 드디어? 처음 보고요. 네, 누구 팬이에요? 저 모독이야.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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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딱 보니까 느낌이 왔어, 느낌이 왔어. 안녕, 오빠야. 둘 다 모독 팬이죠? 아니에요? 어? 내 예상이 틀렸는데? 그렇군요. 가, 너 가고. 저건 친구예요? 네. 아, 그러면 둘 다 18살? 네. 자기소개는 필요 없고요? 네, 이렇게 마칠게요. 자기소개는. 자, 어, 모독이. 오늘 한번 진행해보겠어? 아니, 끝났어 이제. 나의 우여기 없어 이제. 이상하네요. 저번에는, 그, 모독 팬들도 분명히 많았었고 그랬는데, 오늘은 작가님께서, 이게, 아, 맞아. 사연을 보낼 때, 저 누구 팬이에요? 이렇게 보내지는 않았죠? 그것 때문이네. 맞아요, 그것 때문이네. 자, 아무튼. 오늘, 잠깐만요. 마이크 이쪽으로 가져오겠어요? 네, 오늘 헝그리에 와보셨잖아요. 헝그리에 와가지고, 저희가 지금 막 벌칙 진행하고, 또 진행하는 거 직접 보니까 어때요?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적이에요? 왜, 왜죠? 왜죠? 위력이 상상을 좀 넘었어요. 진짜 초월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약간 더럽지 않았나요, 또? 막 쳐, 버금, 버금, 버금 하고, 더러워져. 바닥이 많이 더러워지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그래도 좀, 재밌었어요, 그래도. 네. 그냥, 일단은 그 벌칙이, 아주 그냥. 아, 역시 벌칙. 네, 방송에서랑 실제랑 소리가. 앵그리TV에요, 앵그리TV 이거. 앵그리TV. 처맞는 TV에요, 이거. 야, 맞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방송이 약간 남성형 방송인 게 있는 거 같아요. 좀 과학적인 방송. 그러면은, 여성분들한테 한번 좀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마이크 넘겨주시고. 만약에 헝그리에 비 지금부터 방송이, 약간 저희가, 대머리가 좀 바뀔 게 있다면, 뭐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대중력이 빼주세요. 그래? 뭐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원하는 거 그냥 다 말씀하셔도 돼요. 여기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방송이에요. 또 혹시 더 좋아하는 BJ를 추가해달라,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니가 해. 없는데? 하네, 서로. 니가 하라고. 니가 해. 원하는 게 없나봐. 우리 방송이 너무 완벽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시청자분들이, 할 말도 없다. 맞아. 여기서 더 이상 발전될 게 없다.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다. 이미 하이브인 상태의 해철이다. 그러니까. 끝에 도달했다. 아, 이제 그런 뜻이죠. 아무튼 그럼 지금부터. 아니야. 이분도 물어보셔야지. 이분 막 아까부터. 나한테 물어보면, 뭘 대답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지금 이런 표정이셨어. 물어봐야 한 번. 알았어요. 자, 오늘 지금부터. 저희랑 같이 게임 대결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각오는? 각오요? 네. 각오. 뭐. 이상과 달라서 당황했다. 내가 얘네 둘을 조져야 되겠다. 아니면,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저희가 미션 게임을 이렇게 붙어서, 아, 시청자분들이 이기면, 시청자분들의 소원을 들어줘야 돼요. 왜? 처음 들어요, 오늘? 아니, 방금 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요. 소원을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각오가 있을 거 아니야.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네. 너 뭐, 뭐. 또 암흑적인 거래를 또 하려고. 모덕형도 좋아요. 네. 그래, 알았어. 좋아한데. 좋아한데. 네, 각오. 한마디. 모덕씨는 이기겠습니다. 아니, 형들 게임 잘해요? 어이가 없군요. 이게 무슨 도전인지. 근데 하긴 그래요. 얘는, 게임을 잘하는 게 아니고, 게임이 잘 굴러가요. 그게 잘 굴러가게, 잘 굴러가게 만드는 센스 있는 프레이. 그거죠. 잘하기보다는 센스 있다. 음, 그게 더 좋은 거 같아요. 아니, 얘는 그러니까, 나는 정확히 조준을 해서 각도를 맞춰서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던진다면, 얘는 그냥 아무데나 던지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놈이거든. 그게 센스가 있다는 거죠. 그게 센스가 있는 게 아니라 운이 좋은 거지. 센스 아주 있어. 자, 그럼 지금부터. 아, 저희가 무슨 게임으로 붙는지는 혹시 얘기 들었어요? 아, 예예.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모르실까봐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오늘의 게임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임! 네! 저번주에 못 보신 분들이 있을까봐. 아니, 그걸 왜 시청자랑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니까, 네. 제한시간 50분 동안에 올클리어를 해야 돼. 어, 한 스테이지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어, 한 명씩? 어,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좀 유리하겠는데? 센스하지! 야, 우리는 한 스테이지씩 돌아가면서 하잖아. 근데 여기 보면은 분명히 이 중에서, 누군지는 내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컨트롤 고자가 분명히 한 명쯤은 있을 거야. 구멍이 있을 거야, 아니고 그냥 싱크홀. 그냥 뭐 엿다만한 구멍이 있을 거야. 이 중에서? 블랙홀 한 명만 있으면 우리가 이긴다고. 아, 한 명 뿐이겠어. 딱 보니까 한 대전형패인데, 좀 더 구멍이네. 오늘, 오늘 우리가, 저희들 택시를 왔거든요, 택시를. 아, 택시를. 아, 드디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 받으면 안 돼. 왜? 내가 이번에 갈 때 됐잖아. 그럼 이번에 갈 때, 형이 내는 걸로 내는 거잖아. 어. 그럼 나만 손해잖아. 아니지, 내 덕에 게임을 이겼으니까, 어쨌든 나 때문에 돈 내주는 거잖아. 나 일부러 게임 안 할 수가 있어. 하지마, 하지마. 팀플 게임이잖아. 알았어. 그런 사악한 싸가지 없는 눈으로, 머리 없으지 말라고. 알았어. 아이고.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눈빛. 자, 그러면, 바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리 이동해 주시고요. 자리 이동? 아이고. 자, 지금 보시면, 이쪽에, 좌측 모니터와 우측 모니터가 있습니다. 이 우측에서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게임을 진행하게 되고요. 좌측에서는 저희가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게임 진행방식은, 한 명당 한 스테이지씩 돌아가면서 플레이를 하는 걸로 할게요. 네, 그럽시다. 나부터 할게. 응. 자, 보시면 저쪽은 이미 전략을 세웠어요. 어떻게 해? 쉬운 곳에 펑크 블랙홀을 줬다가. 좋아. 시작하면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게 WSG인거 알죠?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 이미 알고 있어. 방송 자주 봤어. 자, 그러면 시작하면 되나요? 자, 잠깐만 기다려. 시작을 외쳐줄게. 자, 이거 마이크. 여기서 뭐. 아, 말아서. 마이크 이거 두 개 읽고야, 아마. 자, 그러면. 시작! 왜 이렇게 빡. 좋아, 좋아. 어, 렉 걸려. 야, 왼쪽 컴퓨터. 지금 이거 보세요. 왼쪽 컴퓨터는 렉 걸려. 저쪽은 렉 안 걸리고. 이거 의. 이거 의도한 거 아니야, 이거? 아, 괜찮아, 괜찮아.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시청자분들 긴장하셨습니다, 지금. 자, 아니야. 이거 천천히.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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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어, 알았어. 야, 초반은 그냥 네가 해, 괜찮아. 역시 내 팬답게 성질이 더 그렇군. 성스테이지! 그냥 계속 해도 되고, 바꿔도 됩니다. 이거는 합동 플레이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그냥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하죠. 사실 이게 무조건 한 명씩 돌아가면서 플레이를 하면 언젠가는 못 깨는 스테이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명당 한 판 이상을 만드시 하는 걸로.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걸로. 어, 형 좋아, 잘 봐. 자, 지금 한 스테이지 차이밖에 안 나요. 지금 어려우면 바꿔도 돼요. 어려우면 바꿔도 돼요. 야, 나 오탄이야, 오탄. 어떻게 해, 나 오탄이야. 나 오탄이야. 나 괜찮아요. 아니야. 너 내 팬 하지마. 하하하하, 하하하.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다운. 오케이, 오케이. 봤이야, 봤, 이댔니? 오오오오. 좋아, 좋아. 아 시청자분은 생각보다 잘해요. 지금 같은 스테이지에 왔어요. 와아 형! 어? 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진수 팝 너 할 수 있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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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으악! 아! 야 너 지금 진행 상황 똑같아졌어. 형 이게 쫄깃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의 요소지. 그 BJ야 그 팬이지. 아유 찌질이들. 아유 진짜. 어떻게 이렇게 게임들을 못하냐. 아이고. 아이고. 와 둘 다 못해 둘 다 똑같아 지금. 아이고. 형 빨리 조언을 해줘야지. 야 조언을 해주기는 저 파란색 저 돌멩이가 안 닿을 것 같은 데를 그냥 예측해서 가면 되잖아. 보고 피해 보고. 야 너 잠시 멈춰줘. 잠시 멈춰줘. 좋아 좋아 형 나 잘했어 잘하고 있어. 어 할 수 있어 보고 피해. 잘 봐. 그리고 어느 자리에 어 어느 자리가 피해지는지 외워. 여기야. 어. 다 외우고 보고 비하면 돼. 좋아 이제 여기서 가면 돼. 그래. 간다. 야 저쪽 벌써 여기 스테이지 깨가. 야 야 오른쪽 지금 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X4. 나이스 나이스. 형 날 믿어. 나 믿어. 야 너 오른쪽에 이 카드에 네가 지고 있는데? 저 개지말 이길 수 있다고. 좋아. 잘 봐 형 간다. 좋아해 간다? 어 됐어 야 바꾸자 바꾸자 그냥 내가 따라잡으실게 야 이거 렉 왜 이렇게 괘씸하냐? 렉이 심해 이거 자 여기서는 쉬었다가 갔다가 쉬었다가 갔다가 이런식으로만 가면 되죠 아 그만해 짜증 이거 못되겠구만 이거 우리가 역전했어 어떡해? 욕전했어 우리가 어떡해 오오 우리 들어간다 우리 먼저 갈게 난 이겼지 나 들어갔지 정말 오리팬처럼 진짜 못한다 진짜 좋았어 고종씨 어서오세요 어 누구 좋아한다 했지? 다 좋아해 야 너무 방해하지마 아 진짜 어 잘하고 있어 괜찮아 그런진 안해도 우리가 이겨 맞아 이런진 안해도 돼 맞아 그럼 그럼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어 어디 어디 이제 여기 못깬다 여기서 멈출거야 영원이 야 저 저거 렉이니 안걸려 왜 우리 렉이니 걸려 괜찮아요 이게 핸디캡이라고 생각하자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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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그래 그래 진짜 돼 개뻑치네 역시 대전형 팬이라서 변명부터 나오시네 개새끼야 같은 팀인데 욕하면 어떡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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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기만 하면 돼 형님 아직 타이밍이 아니야 지금 지금이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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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탄이다 2탄 차이 난다 어 지금 자기 어쩌라고 너도 찍다가 그러면 네가 악 찍지 말래 그치 들었어? 듣긴 들었어? 지금이야 지금이야 그렇지 아 안돼 괜찮아 괜찮아 넌 여기서 계속 영원히 머물러 있을거야 여기서 부딪힌다 이제 막 혼동할거야 막 뇌에 무리가 생길거야 이제 아 뭐여 이거 아 뭐하냐 아니 병신아 니가 이봐 뭐하냐 어 좋아 좋아 이제 여기선 알지 즉 그렇지 그렇지 자 나 간다 어 딱 이제 여기 어렵다 수고 아 이제 여기 못하겠니 이제 오케 하네 오케 하네 오케 하네 야 이거 왜 이렇게 랩 걸리냐 이거 너무 잘한다 아 아 너무 잘한다 진짜 아 아이고 어 어 형 그 그것만 그것만 그럼 오호 10탄 너무 많잖아요 왜 나는 5탄까지 했어 나도 그치 음 잘했어 우리 진수 이뻐 이뻐 당연히 열심히 해 오오 9탄까지 왔어 바꾸래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 여기만 깨고 줘야 되겠어 여기 불안해서 못 주겠어 대가 대가선 봤냐 좋아 좋아 아 뭐야 씨부랄 좋냐 좋냐 어 그거 그거 어 받는다 받는다 이제 격돈서가 나는데 이제 저 불러갈 때 좋았어 비켜야 내 차례야 그래 열심히 해 해 야 여기 어려운데 너 할 수 있겠어 아니 우리 전에 이거 양손으로 했잖아 양으로 아 그래 그래 웃었냐 이래서는 아 이래서 부르면 안 되는데 아 좋아 좋아요 아 이럴 수가 형도 빨리 나에게 조언을 해봐 펴 그거 이거는 정확하게 보고 피하는 수밖에 없어 어느 타이밍인지 외워 그리고 보고 피해 이거 위부터 가는 거지 그냥 가 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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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아니라 내려왔을 때 지금 가는 거야 세이브가 너나 피해 잘했어 잘했어 만지지마 진수 찍 잘했어 만지지마 야 이제 세이브하면 된다 세이브 그렇지 좋아 잘했어 잘했어 해 살짝 살짝 잘하고 있어 아 렉이 오시면 키보드가 진짜 아 진짜 핑계 야 진짜 핑계 쩐다 이해가 가요 진짜 그 그 렉이 걸리지 왼쪽 컴퓨터는 프레임까지 끊겨 그 상태로 세상에 근데 난 그 상태로 깼어 괜찮아 너도 해야 돼 좋아 아니 프레임 끊기면 그럼 게임이 안 돼 어 나 찾아야겠어 좋아 오케이 오 잘해 잘해 형 나도 신경 써줘 어 이거 그거지 내려갈 때 지금이야 따라가야 돼 아 너무 늦었어 아 너무 늦었어 아 너무 늦었어 30씩이나 있어 응 맞아 스테이지가 아직 많아 슬쩍 슬기머니 스테이지 남아둬라 스테이지 남아둬라 괜찮아 아 근데 이게 블럭이 모가지고 튀어나온 거 같은데 이거 근데 여기 친구들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한 명당 한 번 이상한 게임을 시켜야 돼요 알겠죠 네 한 번당 한 스테이지를 한 명이 반드시 깨야 돼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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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홍 아이씨 좋아 너는 안 되지 스테이지 시작할 때 줘야지 어디 비열한 방법을 쓰고 있어 아니 안 없었는데 내가 먼 똑같아 똑같아 지금 상황이 야 내가 퀵뼈 줄게 죽어 아아 너 어 야 아 형 참아봐 알았지? 괜찮아 괜찮아 야 니가 싼 똥 내가 치워줄게 걱정하지마 근데 난 설사 같아 똥 향이 장난 오 우와 운빨이네 야 너 우리 그렇게 이고 싶냐? 어? 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카메라가 켜져 있다면 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예전에 분명히 말했으면 드리지 않았습니까? 1945 스트라이커즈3 오락실에서 잘한다면 뒤에서 여중생 막 여고생 애들이 어머나 1945 너무 잘한다 막 이런다고 지금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임을 잘한다고 뒤에서 어머 잘한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게임 잘해야 됩니다 연습 많이 하십시오 인기가 많아질 수 있어요 오락실에서 여고생과 여중생들의 시선을 빼앗으십시오 파이팅이다 히앗 아아 1등한거 괜찮아 형 잘 봐 나 지금 초집중하고 있거든 친구 여기 스테이지는 난이도가 1 더하기 1보다 쉬운 스테이지야 야 내가 킥을 줄게 멈춰봐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가 얘 그냥 누르고 있으면 가지는데 맞아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 남자가 어 얘 그냥 누르고 있으면 가진다니까 개껄 좋다 누르고 있으면 가진다고요 아니 아니야 그 타이밍 말고 가운데 있는 거 위로 올라갈 때 좋아 가운데 있는 거 위로 올라갈 때 어 가운데 있는 거 위로 올라갈 때 빙신아 지금 그래 그냥 누르고 있으면 안 죽잖아 엄마 죽잖아요 아 조금 더 일찍 가야지 조금 더 일찍 아 정말 그럼 나도 투쿤해줘 어 나도 개인교습해줘 다 외워 그리고 보고피해 좋아 아 형 분명 닫지 않았지 야 내가 가 아니야 형 아니야 아니야 여기 스테이지만 깨면 내가 알아서 해줄게 걱정하지마 원래 이게 나중에 쭉쭉 가기 위한 추진력이야 얘들아 너무 느리게 출발해 그래 아 그 타이밍 좋았는데 지금 타이밍이었어요 그렇게 가면 돼요 왜 이렇게 닿으니까 죽지 키보드가 구려서 그래 키보드가 구려서 집에 나오는 거랑 다르니까 형 맞아 그런 거 같아 대가 써 그렇지 그렇게 하면 돼 그래 저 분명히 연습 오질라겠다 새가게 한다고 해가지고 또 집에서 아이고 특권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아이고 괜찮아 야 타고난 실력은 이길 수 없는 법이야 난 안타고났어 아직은 그래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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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요 친구 우리 아직 12스테이지고 여기 15스테이지야 내가 봤을 땐 가망이 없어 어 어 나 처음 왔어 어떻게 흥분돼 좋아 좋아 여기서 너 진짜 죽으면 나도 흥분할 거 같아 진짜 어려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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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진짜따 이제 우리 형 불렀다 씨 이 망시야 역시나 역시나 와 여기 아유 아유 여자가 해야지 아유 제수복 앉아야 제수복 제수복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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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따라 잡는다 와 와 진짜 못해 와 그래 아까 그 상황에 반대지 오 오 오 진짜 못해 아하하하 뭘 봐 어디 저 뭔지 알겠어? 뭔지 알겠어? 아니야 너 모르는 거야? 안 한 척 안 하는 거야? 틀린다고 이제 뭐야 왜 죽어? 이거 이게 프레임이 뚝뚝 느끼니까 좋아 좋아 아니 이게 죽을.. 죽을 게 아닌데 저게 그러니까 이게 원래 죽을 게 아닌데 이걸 왜 죽어? 어이가 없네 이거 흐흐흐흐흐흐 우와 됐다 됐다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떨어져 봤다! 아니네 아직이네 역시 누구 시청자답게 이제 핑계 보다 되네 그냥 못 하는 거지 뭐 오오 뭐야 왜 오오 틀린 줄 알았어 뭐 하냐 자 간다 뭐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걸 겨드랑이 축축해 야 지금 누구 스테이지야? 와 진짜 축축해 16 스테이지냐? 아따 형 발라줘 알았어 쟤가 날 무시했어 알았어 얘가 날 무시했다고 얘 군대 가던 놈이 이 양아치 같은 자식들 봤냐? 오오 역시 우리 형 봤냐? 그거 따라잡았다 이제 왠지 오른쪽 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오케이 형 따라잡았 썩 오케이 좋았어 어 지금 가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잘하니 너 너 프로게임 할 거야? 어 뭐야 생각엔 프로게임 할 거냐고 먹을 거 많다 아 이거 환 국북죽 아 이거 아 이게 쉬운데? 딱 봐도 쉬운데? 아 미친 형 뭐해 어? 아니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어 뭐야 쟤 여기 깼어? 어 그치 뭔가 있지 그러니까 빨리 죽어 이제 제발 야 이거 뭐야 나 여기 타이잉을 못 잡겠어 지금 가면 죽는데 난 여기 연습을 안 해갖고 여기가 살짝 운이 있어 여기 오래 걸려야 돼 아니야 이제 다 따라왔어 이제 죽는다 이제 야 야 야 야 야 이 새끼 그래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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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야지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위쪽 왼쪽 깔끔하게 먹으려고 해 이제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왼쪽 오른쪽 어 진짜 렉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야 야 나 갇혔어 뭐야 김대련 태현이 어떻게 된 거야 나 길 까먹었어 미안 나 길치야 그래 조록 조록 그렇게 하면 안 돼 작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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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네 나 왜 이렇게 작가님 판맞이 졌어 안 밀린다고 해 안 밀린다고 해 그래? 나 모니터 꺼버릴 거야 이따가 이따가 호오 어 아 저 후라 단놈 오 좋아 좋아 여기서 어 어 어 어 어 어 어휴 힘들다 왔다! 과감하게 죽네, 어휴 어휴, 진짜 못해 어휴, 봤냐 지금? 이거 먹는 소리? 아까만은 다르지? 이렇게 팍팍 먹어줘야 된다고 형님 좋아, 형님 좋아요 좋아, 이렇게 리듬에 맞춰서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형 저 두강 안 죽었는데 안 죽었는데 안 죽었는데 안 죽었는데 아직 자, 좀만 좀만 오! 좋았어요 같은 스테이지 같은 곳이야 여기 문인데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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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똑같은 스테이지 여기, 여기 아직 난 그 bj 시청자 난 여기 아직 모르겠어 키 몇이에요 키? 170 똑같네, 예 똑같네 형 그리고 뭔가 피부색도 닮았어, 피부색 손 색깔 봐봐 여기 여기 똑같해 둘 다 같이 잘생겼잖아 그리고 뭐래 아니면 말고, 이만 틴 creo 좀 더 잘생겼어 알겠습니다 아이씨 돼 pyramid 저기요? 우리 좀 참으면 되지? 응. 좋아. 자 여기 우리 형님. 아 저.. 와.. 피할 장소 없게 나와. 저쪽에서. 제발 지나갈게. 됐다. 좋아 좋아 빨리 형 빨리 조져. 여기만 하고 다음에 내가 할게 알았지? 알았어. 죽어 빨리. PD님이 죽으래. 닝금이 빨리 빨리 구았어 죽으라고. 저 넌 후라달. 우 dishwasher를 처럭? 이정에서 누구 한 번도 못 해 봤어요? 제발! 좋아 좋아 밑으로 가야지. 아니, 밑에로... 아니, 밑에로... 위로 갔잖아. 봅지? 밑으로 가야 돼, 알았지? 형님, 위로 가야 돼, 알았지? 아니, 밑으로 가야 돼, 알았지? 야, 제발! 형, 추가 추가 추가! 오, 좋아. 같은 곳이야, 지금! 아, 신발 막혔어! 아, 다 깼는데! 너, 이 형, 위쪽으로 갔어. 너 비켜, 빨리 비켜! 아, 개빡, 다 깼는데. 형, 조금만 참아. 침착 5키? 5키에 올 아이 피? 5키? 나 지금 침착이 안 돼. 침착해. 가운데를 먼저 먹어야지. 그다음 오른쪽 가. 세이브 해, 저거. 아, 이거. 잘한다. 아, 이거. 또 손님. 오! 살이 나. 오, 이다, 오, 이다. 오, 와. 아, 이거. 아, 이거. 아, 여기, 여기. 아니, 이 친구야, 군대에 얼마 안 남았다며. 근데, 군대에 얼마 안 갔는데 게임. 게다가, 이 쓸모없는 생각이로 열심히, 열심히 했어? 네. 왜 그런 짓을 했어? 네. 걸려. 오, 와. 오, 이거. 너 BJ 할 생각 없어? 아, 그래. 조금만 침착해. 알았지? 오케이,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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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조금만. 응. 날 믿으라고. 날 믿으라고. 어, 좋아. 왜. 아니거든, 곧 깨거든? 아, 뭐 저게 안 넘어가서, 아, 나 진짜. 하늘이 저주를 내렸어. 아, 너무 했어. 무서워. 왜. 여기 빛나잖아, 여기 왔다 갔다. 비켜! 독심 좀 하지 말라고!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참아, 참아. 알겠어. 친구예요? 네.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둘 사간 친구로 둘 샀네요. 왜 하필 대전이 형 팬을 만나서. 맞아라니. 형. 왜? 사탄 차이나. 집중이 안 돼. 집중 좀 안 되잖아, 우리 대전이 형께서. 맞아. 빨리 응원해봐. 형님 화이팅. 이리 와. 좋아, 잘하고 있어. 안 돼. 침착. 어. 뭐하냐? 침착. 지금 위에 있는 거, 이거 먹고, 내려와라 좀. 두 번 밖에 안 했어. 죽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직 못 깨고 있는 거야. 아직 못 깨고 있는 거야. 나도 이 턱. 좋아. 아깝지 않았어, 저네. 저녁. 딱 죽을 법 했다고. 이러고 있어. 이거 지면 저 이상한 놈들의 이상한 무리의 소원을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저 좀비 집단 같은 것들. 아이고. 먹어 먹어. 아, 타이밍 진짜. 돌아버리겠네. 막 소곤소곤 뒤에서 욕한다는 거. . 아, 왜 너만 해. 아, 씨. 야. 비키라고, 전하자라고 하게! 저게보다. 아, 이거 좀 보라고. 아, 이거 좀 보라고.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시간은 60분 남았어야지. 맞아. 형 왜 사운드가 없어? 형 왜 사운드가 없어? 나 지금 정신 집중하고 있는데 분명히 피해져야 할 타이밍인데 안 피해져 그래 이거는 우리가 핸디캡을 안고 가고 있어 모니터 있지? 그래기 모니터도 주인 시스템 그치? 컴퓨터 보여요 컴퓨터 그니까 아유 힙뷰 줄게 이리 나중에 불러 침착해야지? 알았어 열심히 하고 있어 왜 카메라 안 나와 여기? 내가 뭐 한 거 안 했어요 나 안 했어 형 6탄 차이나 여기만 넘어가면 따라갈 수 있는데 오케이 못하겠지 어떻게 이렇게 죽을 게 뻔해 키보드가 진짜 아 그럼 네 집에서 키보드 갖고 온가 눈물 좀 눌렀어 스틱였어 형님 화이팅 아자자 화이팅 김대현 구국영세 말띵 생일 지난 5킥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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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쪽이야 오 좋아 형 여기 위쪽이야 오 좋아 형 우리 형 다 깼다 인마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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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여기만 가면 돼 그냥 여기만 가면 돼 시발 걸려갖고 아 개장난해 아니 야 이제 두 판 깼고 얘는 몇 판 때 아 이거 하면 시력이 나빠져 봐봐 움직이니까 안 돼 너 나중에 라식 이런 수술이어야 돼 무섭지 않니? 뭐야 무슨 소리니 무섭잖아 아이고 눈에 막 아무튼 죽어 빨리 그래 뭐 했어 형님? 형님? 나 지금 멘탈 붕괴 상태니까 건드리지마 잘하고 있어 쉬어 가면 죽는데 잠깐 몇 분 남았을까요? 아 씨부라해 20분 괜찮아 클리어는 했어요 아니야 못해 아니야 미쳤어? 소원이라니 미쳤어? 내 밥값도 안 벌리는데 지금 오 오케이 좋아 자 자 죽어 죽어 그렇지 반응 엄청 느리다 좀 죽어봐 이제 이제 그만해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아? 지금 9시 넘었어 통금 시간 없어? 너 꼭 군대 가니까 군대 준비해야 되잖아 아 아 아 이게 군대 공격하니까 이게 먹히네 어디로 가 아 어? 논산 아 우선 난 논산부터 가는 게 당연한 거지 너 지도 안 가졌고? 하하하하 입구인데 오 좋아 잘하고 있어 형님 아하하하하 뭐 할 수 있어 희망을 씹어주지마 큰 희망은 큰 좌절이 될 수 있어 어 밑으로 밑으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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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먹는 손 그쪽 그래 그래 오른쪽 오른쪽 그렇지 하하하하 꼴좋다 하하하하 정말 꼴좋다 아이고 그렇지 형님 그쪽만 아 너 뭐하는 거야 뭐하냐 괜찮아 아 그러면 거기 해야지 응 그래 응 오른쪽 지금 그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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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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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어려운 거 못하는구나 이러니까 도전하면 안 됐어 어 정령이 형 거기만 넘어가면 돼 우와 좋아 좋아 이게 여기야? 하하하하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지금 보고 있어 지금 건들지마 우리 형 그치 응 건들지 말라잖아 아니야 네가 좋아하는 이 BJ가 너한테 딱딱하게 대한 거 봤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뭔 개소리야 난 이 형한테 퀵 빼줄까 그치? 그치? 하하하하 뭐야 아 하하하하 뭐냐고 아 카메라 잡혀야 돼 이거 아니앉아 펴야 돼요 오 잘하고 있어 오 크으 이야 이거 잘 먹네 이거 아 죽었다? 건드린나 지금? 양쪽으로 막 공기 쓰면 된다 왼쪽 조심해! 오른쪽 폭탄! 오른쪽 총알! 조심! 고마워, 기억났어 아니 그게 아니고 너 명량 봤어? 명량? 내가 스포 해도 돼? 나 다 봤어 봤어? 난 안 봤는데 오 너무 많았어 좋아 이제 사탄밖에 차이 안 난다 이제 곧 간다 이제 어느 순간 에이스 배틀이 됐어 에이스 배틀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아 쉽지 않았어 당연한 결과 했다고 나 트림 해도 돼? 너 내 트림 좋아해? 이상한 팬이야 나 좋아하지마 아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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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뭐 네 트림 소리 좋아한대? 어 미친놈이야 하긴 BJ가 정신병이 있으니 시청자도 똑같지 애초에 날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약간 뭐가 문제가 있어 나는 원래 문제가 없었는데 너랑 친해져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이제 뭐 어렵지 여기 못하지 그렇지 못하여 막혔지 어떻게 여기가 너희 마지막이야 너희 무덤이야 뭐 깨야 뭐 깨 어떻게 죽었네? 깨줄 안 나면 죽었네? 벌써 여기서 십슬댄스 했네? 내가 볼 때는 오십됐어 할 것 같은데 대가수원으로 슝 아니야 그렇지 따라잡고 있어 좋아 파죽진사로 가고 있어 좋아 좋아 야 이게 얼마 차이 안 난다 뭐라고? 뭐라고 했냐 아 잘한다고? 뭐라고 했어 아니야 자 잘하고 있어요 어메이징 하고 있어요 형 실력 정말 반하겠어요 형 실력이 너무 섹시해요 잘하고 있어 너의 한계라니까 그래 최선을 다해봤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쳤어 계속 몰락하고 여기서 멈춰있는 모습을 보게 될거야 자 부딪칠건데 방금 톡 부딪친다 형이 왜 부딪혀 자 부딪쳤다 오케이 네 참고로 오른쪽이 네 대종영이가 대종영이가? 대종영이 지금 세 가게의 게임을 배틀중입니다 아 정말 게임 안되네 오늘 찾아온 시청자는 한 명이고요 ㅈㄹㅊ 송떡송떡고리에 마이크줄까? ㅇ? 몇분 남았다구요? 그 안에 따라가야 돼 ㅇ? 18분? 18분 남았다잖아요 어디서 구하를 깔라고 시청자가 엉? 18분 남았다고 18분 좋아 난 꾸준히 방해해야지 마이크 줄게 숨소리라도 돼 숨소리라도 들려줘 퍼밍이 나오니까 이게 집중해야지 시야 공격 너 버거니 세 번 먹으면 이렇게 불라인데 나 좋아 너 너 너 별풍 쌌어? 별풍 쌌어? 왜 안 했냐 너 했어? 가 잘하고 있어 지금 정영이 형 키보드에 무게가 실렸어 쿵쿵쿵쿵쿵 좋아 여기서 따다닥 알지 형님 따다닥 오케오케오케오케 아 뭐야 아까 아까웠어 그래 한 3분 정도는 지났는데 계속해서 손이 아프지? 그래 이제 골절된다 이제 그 아픔이 골절로 변화가 될거야 미쳐버리겠네 진짜 그렇지 그렇지 음 싸대기? 지금 소음 말하고 있는거 아냐? 어? 싸대기만 싸대기 때린대 뭐? 싸대기 때린대 막 싸대기 얘가 나오는데 이거 어떤 병신이시냐 형 시청자가 아니었어 형 시청자 웃기지마 아니야 우리 친구는 저런 싸대기 드립을 안 쳐 그치? 니 시청자랑 친구라며 아니 내가 뭐 어떤 시청자인데? 친구가 저거 말한거구만 응 내 시청자의 친구 형 시청자 금어독의 그 청자 아니야 멘붕에도 지금 입구에서 막히고 있어 꿀젓 우와 너 정수리 있구나 가마도 있네 쌍가마인줄 알았는데 그래 머리 정리해줄게 괜찮아 괜찮아 너 땋은 머리 좋아해? 우와 이게 털 쩐다 울버린인줄 우와 괜찮아 여기서 죽어 여기서 그치? 빠져나갈 구멍이 안보이지? 길이 없지? 당연하지 오케이 뭐야? 죽어 오케이 형 29스테이지였지? 그래? 막힌다 여기 막힌다 여기 막힌다 오케이 왜 바람을 조금씩 무해해 내꺼야 이거 형님 괜찮아요? ㅋㅋㅋㅋ 아 프레임이라도 약할 수 밖에 이거 엄청 졸이 순간시동하면서 움직여 지금 아 진짜 프레임 형 형 불만이야? 그럼 모니터 가져오던가 잠깐만 그래 빨리 이거 이거 치트있대 아이트 F4 진짜요? 어 눌러 똑같네 모니터 프레임 아닌가 이거 어 오 좋아 모니터 탓이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아니 거기가 엿어 벌써 그래 음 좋아 건너가고 싶은데 못 가겠지 한 개거든 이게 한 개에 부딪히면 좌절할 줄 또 알아야 돼 그게 군대 가서 배울 거야 아마 아니에요 군대 언제 간다고? 10일 날거죠 10일? 이번엔 월요일 홀 이틀 남은 거네? 이야 아 아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이야 이거 이거 이틀 남았는데 여기서 이거 분명히 이거 분명히 서명 보낼 때 넣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갔는데 추억 남기고 싶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하리스틴 님이 울컥 아이칵 으악 하면서 그래 뽑아주면서 뽑아주셨다 이거 그럴 거예요 진짜 했구나 좋아 형 거기만 가면 돼 오 좋아 봤냐 이제 계단 이제 끝났다 이제 오케이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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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넴 오케이 잘하고 있어 블라인드 방황 안 했어 방황 아니야 나 세분 괜찮아 이미 이겼어요 판단 세운 게 아니야 오 오 오 좋아 형 2단 밖에 차이 안 나요 좋됐다 나 여기 할 줄 몰라 하하하하하 바꾸어야 왜 나도 할 줄 몰라 왜 이성아 나한테 희망을 심어줘 난 그런 거 싫어해 괜찮아 형님 아까 형 시청자의 조문하기도 했어요 형님 형 시청자의 조문하기도 했다니까요 알았어 형도 조문하기가 될 수 없잖아요 그쵸? 아 다간 다간? 다간 그레이트 다간 그렇지 그렇지 부딪혀 이제 그렇지 아이 좋아 스칠 거 같은데? 그렇지 이제 좀 자 좀 이제 크게 이제 형님 형님은 거기만 가면 되나요? 좋아 형님 멋져요 좋아 고창현 알았어 kilos 독 어? 어? 어디서 QG2를 Q카드를 오! 좋아 야 1탄밖에 전이 안 난다! 좋아 하나 그래 김보성 22살 경기 성남 20살? 아 작가님아 동갑일 뻔 했잖아 무리할 뻔 했잖아 그래 다 20살 어휴 진짜 어린 어린 분들 어휴 13분! 괜찮아 온라인? 오케이 임파서블? 포기해! 포기하라고! 임파서블 모르냐? 불가능한다고! 형님 괜찮아요 저걸 어떻게 해야될까? 이렇게 하면 돼 중앙부터 가서 이거 먹고 여기로 간다 여기로 가서 죽어주고 가야돼 아니야 이거 시크릿 스테이지야 정말이야 시크릿 스테이지 좋아 정말 실력이 노답이구나 ㅋㅋㅋㅋㅋ 뭐라해? 뭐야? 포서블이야 오른쪽부터 가야돼 이거 반대로 하면 죽지 이 좀비같은 애들의 소원을 들어줄 생각이 없어 형님 알았어 아 나 뭐하냐 훈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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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수 죽다보면 깨져 이거 죽 버렸다 변태야 형 디스했어 이 형 밥 먹고 이거만 했구나 옛날에 골고루 해야지 게임이 괜히 임팍 서류가 아니야 그거 좀 죽어 그렇지 좋아 형 얼마 차지 않나 2탄 밖에 차지 않나 그래 계획은 요령 없어 그렇지 아 그 느린거에 그냥 갖다 붙였네 이거 여긴 또 어떻게 해야되나 괜찮아 형 다 왔어 응 좋아 조금만 하면 돼 응 왜? 너도 알려줘 왜? 너도 알려줘 나? 하하하하하하 개스레 보이네 조금만 하고 있어 오케이 오 잘하고 있어 그렇지 그렇지 오 형님 좋아요 아까 여기서 제가 뒤졌던 비.. 여기가 아까 제가 비석 세운 곳이야 비석 세운 곳 여기서? 그치 못 먹지 그치 빠르지 못 먹어 불가능하다니까 그치 빠르지 지금 티비앞에 삼성 보고 계셔서 막 어 이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하하하 부스러워고 계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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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창이 진짜 하하하하 오히려 이런건 여기 안 나오고 있어 아니 형 뭐 있어 보여줄까? 아니 형 뭐 뭐 있어 보여줄까? 땅잉 나올 것 같아 응 보고 멘붕 당해가지고 하지 말래? 좋아 좋아 야 여기 스테이지 연습 좀 해둘 거를 나 여기 스테이지 처음 봤는데 처음 해봐 이거 응 여기 스테이지 이상은 처음이야 오 오 오 오 미친 저걸 다 써주고 오 이거 찬스카드 없나? 컴퓨터 바꾸기? ㅋㅋㅋㅋ 박진희 돌아버리겠다 으악 으아악! 조금만, 화이팅! 화이팅! 아자자, 화이팅! 라파밀리아 화이팅! 라파밀리아! 라파밀리아! 그거는 핑계가 안 된단다. 화면이, 어 좋아! 야, 봤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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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몇 분 남았다고요? 7분? 6분? 7분은 5분. 좋아, 형님. 여기 좀 쉬운 스테이지였어. 네.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형, 나는 공략 찾아볼게, 형님. 도움말은 1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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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전 1분 전 1분 전 1분 전 1분 전 1분 전. 아, 저. 다 들렸어. 야, 이. 하이. 보이셔. 아야. 여기, 여기서 방송 중에 핸드폰을 보다니요. 아야, 저. 아야, 저. 아, 그런데, 생각. 아, 은근 하루가, 대신 받으니. 응. 눈 감으라고. 그, 이사. 자 좋아 내가 시간 벌었어요 응 잘했어 이따 밥 사주세요 싫어? 끝나고 끝나고 누가 너와의 밥을 먹는다니? 뭐래? 진짜 먹었어 뭐래? 아무 말 안 했는데 저 씨벌놈의 보라색 죽여버리고 싶어 무슨 컷이야? 무슨 컷이야? 무슨 컷이야? 무슨 컷이야 그래서 자기 컷? 기득 컷이구나 아니야 나는 학생 시절 내내 기득 컷이었는데 아니야 내가 원했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었어 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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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톡 야 그렇지 아 맞다 어 왔어 왔다 30스테이지 왔다 좋아 좋아 저게 잘해 아 아 아 아 아 아 형님 형님 꺼져 새끼야 난 이렇게 쪼깃쪼깃할 줄 몰랐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으 아니 저는 좋아 그냥 꺼 형 저기로 갔어 그쪽으로 어 그리고 약간 아 이랑 응 아 아 아 으 형 슛슛 슛슛 슛 더워 보여서 아잇뛰 그렇지 그렇지 꼴 좋다 아니야? 우리왕 따라왔다 두개 먹었다 지금 아깝다 아깝다 괜찮아 할수있다 맞아 맞아 할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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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아치같은 설마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데스가 30데스가 아니라 300데스가 넘어간거지 어쩐지 어쩐지 죽었는데 안올라가더라고 형 얼마? 아 나 한 4분 남았을거에요 5분 4분 좋아 좋아 아 쟤 뭐야 쟤야 왜이렇게 아쉬워해 어차피 패배자들이야 너네든 좋아 형님 잘하고있어 형님 잘하고있어 형님 좋아해 어 형님 좋아해 타이밍 오졌어 형님 야 이거 아아 저 움직이는 빨간색만 없었으면 정말 아깝군요 꺼내는거야 그걸 들어가니 멍청하다 진짜 너 롤 했으면 이미 요거 먹었어 연구정비였어 이 스테이지만 끝내면 되는거야 서로에게 마지막이야 서로에게 마지막이야 좋아 좋아 여긴 할수없어 여기는 이 위에는 맨팔 멘탈이 붕괴 되었고 음 저 씨벌 놈들이 자 괜찮다니 화이팅 알았어 죽어 이제 좀 죽어봐 같이 온다 아 지금 타이밍이었는데 아 저 황금같은 타이밍이 또 언제 올지 모르는데 곧 올거야 아니 우리가 이기면 이게 뭐야 택시비를 오는데 여기서 택시비 만원씩 수금하는건가요? 이 시청자 만원씩 수금해서 그러면 죽겠다 아유 여기 대전에서 온 사람도 있네 네 대전이면 멀지 않나요 여기서? 왜 왔어요? 놀려고 이거 하나 보려고? 이거 이거 보려고? 새 가게를 보려고 2분 남았대 2분 안에 깨주자 이게 탄수가 똑같으면 대수로 이거 되는거 아닌가요? 아 개 균심같은 세이지 아냐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아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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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나 진짜 인생 평생 추억이다 진짜 왜 나한테 그래, 왜? 뭐 했냐? 야, 7시, 8시, 8시, 9시, 10시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 뭐가 미안하고 고마워 야, 왜 울려 그래, 왜? 아이고, 이틀 뒤에 군대 가는 녀석이 아니, 군대는 누구나 가요 어,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 좋아, 생각에 깬 게 너 지금 기분 좋지? 난 방송할 때 매번 그걸 느끼면서 하고 있어 야 내가 I WANNA WIDER 못 잊겠을 때 나 창문 깰 뻔했어 진짜야 이해 가요, 이해 가요 진짜 그럴 거 같아요 쏠고리 깼을 때, 쏠고리 나 쏠고리 깼을 때 형, 중요한 건 우리가 졌다는 거야 그 입 빌어먹을 패배자 집전이 돼야 되는 녀석들이 승리가 돼서 우리에게 손을 요구할 거라고 괜찮아, 이거는 그냥 우리가 깔끔하게 패배는 그냥 인정하고 그리고, 그래요 우리가, 저 마이크 있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한 명씩 소원하는 씩을 맨 마지막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아, 진짜 되게 왜 이렇게 수줍음을 많이 타요, 괜찮아요 빨리 재수복, 빨리 말해봐 뒤에서는 얘기 잘하던데요 재수복 뒤에서 막 재잘재잘 하더라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차일만 하더니 괜찮아요, 이거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별로 기억도 안해요 그냥 말해요 같이 사진 찍어주세요 음 그게 소원이야? 그게 소원이에요? 그냥 끝나고 나서 같이 사진 찍어주세요 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맞아요 그 다음에 저쪽 뭐, 머독한테 발길질 당하고 싶어? 누워, 샹 안아주세요 안아준다 네가? 안아달라고? 네 안아 뭐 손이 이렇게 진부하고 초닉스러워 아 네 그러죠 네 알았어 지금 빨리 안아줘 가서 아냐 끝나고 알았어 라면 사주세요 근데 잠깐만 이거 생각해보니까 내 팬이 많다고 해서 좋은게 아니야 이 소원이 다 나한테 몰빵이 되는거잖아 네 그지같네? 알았어 라면 사줘? 알았어 어디에서 먹고 갈래? 김찬? 사진이랑 싸인 아 알았어 뭔 손이야 이게 뭔 손이 이렇게 진부해 너 이거만 해도 만족이냐 지금 이 아이의 눈빛을 보니까 지금 뭔가 음명한 눈빛을 하고 있어 뭔가 좋은거를 하겠지? 형 힘든건 아니구요 그냥 끝나고 밥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아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끝나고 나서 밥 먹고 싶게 이거 나는 해당 안되는거지 이거 저한테 정말 큰거에요 진짜 이게? 뭘 커 아니야 보면 얘도 약간 아랍비라 아랍비 너도 약간 만수르 아들내미 닮았어 그러니까 부잣지처럼 보인다는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좋은 뜻은 아니야 형 좋은 뜻은 아니야 근데 뭔가 느끼하게 생겼어 좋은 뜻이야 근데 우리는 눈 큰데 너 눈 작잖아 네 팬도 그래 알았어 무시한거야 지금? 야 공격해 여고생의 무서움을 보여줘 선동지라 해봐 야 대장량이 자 아무튼 저희가 졌는데 이런 촌스러운 벌칙을 하게 됐네요 네 소원이 끝나고 밥먹기인데 저는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어제도 술먹고 지금 잠 2시간 자고 촬영장 와가지고 빨리가서 자야되는데 또 이 어린 친구들이 밥먹자고 하니까 밥먹고 가야되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대머리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벌칙이 있다고 하네요 뭐야 잠깐만 벌칙이 왜있어요 이것만해도 저한테 큰 벌칙이에요 저 피골이 이렇게나 갖고와 갖고와 빨리 이거 뭐야 이거 오렌지 아니잖아 레몬 레몬 헐 나 이거 진짜 못먹는데 큰거 오 야 하지마 이거를 한입에 넣어야 되는거에요? 흑기상 아니야 으어어 아 입천장에서 막 물이 나와 이게 레몬이 물에다가만 넣어도 그 물이 져지는데 몇방울 정도 아니야 형 벌칙이니까 먹자 야 잠깐만 나 입천장 막 녹는데? 아 혐오 아 혐오 아 혐오 야 나도 먹어보고 있어 괜찮아 으아아오 잠깐만 엔픈가게 없어졌어 으흐흐흑 으흐흑 그댑 아하하 아하하 나는 심기 나쁘게 고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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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진짜 열심히 하고 계세요? 나 막 취미 막 형 레몬에 있는 거네 물을 가지? 야 이제 팩 걸었다 봤지? 봤지 더러움 야 물 빨리 나한테 가 갈아타 이거 최선을 다하네 야 너는 저거 실드치냐? 물 뿌려버린다 너 염산 먹는 거 같아 염산 하지만 저희는 저는 뭐 잘 먹었어요 맛있어졌냐? 나 진짜 신 거 좋아해 나 근데 이거 못 먹겠어 네가 일어서 지금 아 코로났어 아 형 이빨과 이빨 사이들 한번 문질러 봐 알아 뻐득뻐득 나 이거 너무 싫어해 뻐득뻐득 거려 지금 자 그러면 여러분들 대머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개정현과 모독이 하면 다 같이 불타는 대머리 외치시면 됩니다 아 근데 이게 다음주는 광복절이어서 대머리가 심이라 아 그래요? 아이 좋아 아 개 좋아 아 진짜 좋다 세정현과 모독이 불타는 대머리 대하 수고하셨습니다 마음에 듣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알alion